유쾌상케 통쾌한 일상을 콕 찍어 이야기하는 콕 집사 채널입니다. 송가인 아트 하늘에 펼치다 공연하다. 인천공항이 매년 개최하는 정기공연인 아트 하늘에 펼치다가 인천공항 제2여객카메랄에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송가인씨를 비롯한 에일리, 오마이걸, 이명주, 마크툭 등 국내 유명가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송가인씨 공연에서 MC를 맡은 이지은 아나운서는 SNS에 송가인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송가인 언니와 하트, 팬서비스 감사합니다. 노래도 포스도 역시 가인이어라 라고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계자는 SNS에 무사히 잘 마무리되어서 너무 좋다. 연예인분들, 메인저분들, 대표님들 모두 친절하고 사근사근하게 잘 대해주었다라고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꼭 찍다가 SNS를 삿삿이 뒤져서 이 공연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코로나 상황이라 제한된 인원만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기에 이 공연을 관람한 분들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제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철저히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송가인씨가 많은 팬들 앞에서 공연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폭직단은 최근에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안정과 생명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알려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바이러스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이라도 있습니까? 기독교인 여러분 제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나의 가수님 송가인님이 공연하는 모습 좀 보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공감의 시간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주고 주시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유쾌상케 통쾌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콕찍다 채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險도 더 열심히 민가합니다. 이거 믿어 hatộ는 전체ghet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컨텐츠 proceeds to go! calories! reensед